자 20년 정기 투자 했을 때 예 지금 최근에 계속 소개를 해 드렸던 부분이 이 아마존이죠 이 아마존이 한 10만 퍼센트 정도 수익률 냈죠 10만 퍼센트 자 그런데 10만 퍼센트를 가볍게 뛰어 넘어 버리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익률을 보인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무려 20년 투자를 했더니 78만 4200% 엄청나죠 10만 퍼센트 아마존이 한 10만 퍼센트 정도 올랐는데 10만 퍼센트는 1000배죠 그런데 이거는 78만 4200% 아마존보다도 거의 7배 8배 가까이 더 높은 수익률을 다시 한 거죠 천배에 천배 벌어 가지고 내 앞에 명함을 내밀지 마라 그 정도의 수익률이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런 이 제대로 성장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자 이런 투자를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런 광고가 있죠 야 나도 광고를 보면 야 너도 영 할 수 있어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78만 4200% 이거는 안되겠죠 20년 투자해서 78만 4200% 정도 벌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뭐 20년 투자 할 수 있죠 20년 아니고 30년 더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안 사고 이런 거 사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골라내고 그러고 이런 수익을 내려고 하면 반드시 성장 산업이 반드시 반드시 성장 산업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성장주를 아주 좋아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입니다 노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주가 최고죠 성장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런 또 믿을 만한 또 CEO가 운영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러한 뭔가가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놓으면 20년 투자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정말로 부럽죠 78만 4천 프로 이거 1억이 아니고 천만원만 넣어 놨어도 어마어마하죠 평생 써도 다 쓰기 힘든 그런 돈을 벌 뻔 했죠 천만원 가지고 자 지금 그러면 야 너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조건은 어떤 부분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텐센트 이야기인데 게임 업체죠 게임 업체 게임 업체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올라갈 거다 라고 20년 전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살짝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무슨 게임주가 삼성전자를 넘어선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어 삼성전자는 반도체에다가 가전에다가 휴대폰에다가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이렇게 하겠죠 무슨 게임 그거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애들 코 묻은 돈 그렇게 좀 뺏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삼성전자 주식을 띄운다 말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시청 그랬는데 넘어 버렸죠 20년 만에 해 넘었는데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 합니다 자 지금 짐세 중인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되나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 이게 이제 텐센트 이야기인데 최근에 텐센트 이죠 이 텐센트가 최대 주주 지분 축소 악재로 급락을 좀 했죠 최대 주주가 할인율을 한 7 8% 정도 할인을 해서 지분을 좀 줄인다 이 소식 때문에 좀 급락했는데 텐센트 시가총액이 무려 860조입니다 이 텐센트 시총액을 보면은 지금 테슬라고 좀 유사죠 테슬라고 비슷합니다 이런 성장 산업이었죠 이 게임도 성장 산업이죠 그래서 이제 게임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m&a 를 많이 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를 넘어 버렸죠 860조 텐센트 주가가 계속 약세 좀 보이고 있는데 텐센트 주가가 이렇게 약세 보이는 게 최대 주주가 이렇게 블락드를 했죠 블락드를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자 지금 텐센트 최대 주주의 지분 축소 이벤트가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최대 주주의 보유 기간과 수익률을 따져보면은 충분히 팔 자격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 이 텐센트 조차도 최대 주주의 지분 일부 매도 방침을 이해했다 이해하고 지지한다 라고 하죠 지지할 만합니다 왜냐 20년이나 투자를 해줬죠 20년 20년 동안에 한 주도 안 팔고 이 사람에게서 딱 고집 있게 생겼죠 상당히 좀 고집스럽게 생겼는데 이런 고집과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되는 거야 하고 끝까지 지금 한 주도 난 안 팔 거거든 그렇게 했더니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죠 지금 재미있게도 중국 텐센트의 최대 주주는 중국 정부가 아닙니다 남아공의 미디어 기업이죠 미디 기업이 네스퍼스라는 이 기업이 텐센트에 투자를 한 겁니다 네스퍼스는 아프리카 최대 상장사로 소프트뱅크와 함께 글로벌 투자 양대산맥으로 꼽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미디 기업이 여기저기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 제대로 투자를 해버린 거죠 네스퍼스는 2019년도 투자 분만 따로 떼어내서 프로세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가 지금 이 프로세스라는 자회사가 텐센트 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텐센트 지분 2%를 매각을 했는데 16조 정도 되죠 16조 4천억 정도 됩니다 2% 팔아서 16조 4천억을 현금 확보하겠다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보면은 향후 3년간은 더 이상 지분 추가 매각은 없다 그리고 이번 지분 축소에도 여전히 29% 정도의 지분을 보여서 최대 주주자리는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덧붙여집니다 사실 이 프로세스는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이때 IT 열풍이 엄청 불었었죠 그때 이 텐센트가 아주 뭐 스타트업 기업이죠 텐센트 주식을 357억 투자했죠 357억 357억을 2001년도에 투자를 하고 안 팔았죠 나는 장기투자야 이러면서 나는 장기투자거든 하다가 무너지면 할 수 없고 그러고 이제 투자한거 사들여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린거죠 딱 20년 투자했죠 20년 다 투자했더니 20년 뒤에 딱 까보니까 계좌를 까보니까 계좌 안 받겠죠 계좌 안 보고 있다가 자 이제 팔아볼까 하면서 계좌를 까보니까 이게 279조가 된겁니다 279조 357억이 279조가 되어버린거죠 20년 투자해가지고 78만 4200% 먹었습니다 정말 투자의 달인이죠 투자의 달인 그러니까 될만한 기업 계속해서 지속 성장할만한 기업이다 그러면 성장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안 판다 그런 전략을 쓰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걸 보면 이 텐센트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78만 4200%죠 지금 글로벌 투자 고수라는 워렌 버핏도 울고 갈만하죠 정말 울고 갈만합니다 야 나도 한번 갔나 이런 생각이 들만하죠 그 정도로 엄청난 투자 수익을 벌였는데 결론은 뭐냐 장기투자 자리인거죠 계속 성장할만한 성장주에 투자를 해서 계속 성장을 할 것 같다 라고 판단하니까 안 파는거죠 주가가 지금 357억에서 3570만만원 돼도 손이 아마 근질근질 했을텐데 기다렸죠 그랬더니 3570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10조도 아니고 20조도 아니고 279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죠 자 그래서 2018년도에 처음 지분 이거 1% 팔아가지고 11조 차이도 얻었고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죠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온도는 내려있지 오르겠죠 이런거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런거 해가지고는 자본가가 안된다는 겁니다 자본가가 자본가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시간에 투자해야 되죠 혹시 주가가 하라 초조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간 부분을 보면 2001년도에 이 이 네스퍼스가 2001년도 텐센트에 투자했죠 2001년도에 투자했는데 이게 뭐 워낙에 수익이 크다 보니까 이 텐센트 투자 이 하나만 하더라도 지분가치 계속 커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죠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여기에서 지금 뭐 40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돈을 갖다가 지금 뭐 텐센트 주식 가치만 해도 279조를 가지고 있으니 뭐 말 다 했죠 엄청난 겁니다 정말로 357억 가지고 279조를 만든 사나이가 이 사람이죠 투자하고 정말로 집요하게 깔고 앉아 있었죠 이 깔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할 만한 기업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정말로 자본가가 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만한 기업이 어떤 거냐 그걸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그걸 찾아봤을 때 셀틴은 충분히 그런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하다 투자할 만하다 지금 뭐 워낙에 일을 잘하고 있죠 납기한다 그러면 다 지켜버리고 그리고 신약도 이제 개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성장하고 뭐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꼭 셀틴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뭔가 믿을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한번 투자를 이렇게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10만 프로 텐센트는 70 78만 4천 2백 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깔고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어려운 일이죠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게 안 되죠 대부분은 대부분은 그게 안 되죠 좀 내려가서 버티는 건 잘하는데 올라가서 버티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하죠 손이 근질근질하면 그리고 한번 손실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면 본전이 오니까 감격이 눈물이 막 흘러버리죠 본전이다 나는 미련도 없다 이러면서 막 팔고 그런 게 보통 심리인데 그런 부분을 다 버틴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그랬더니 억대가 조단위가 바뀌어 버렸죠 375억이 279억 구조 그렇게 된 겁니다